오늘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만 있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치킨을 좋아하시면 꼭 먹어봐야 할 홈굽네치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닭은 양념이 잘 배이게 살짝 칼집을 내주고 소금, 후춧가루, 로즈마리를 조금씩만 넣고 잠깐 놔두고 진간장, 흑설탕, 물엿, 올리브오일, 다신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닭에 부어주고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숙성을 해줍니다. 숙성이 끝난 닭을 오븐 트레이에 가지런히 담아서 200도 오븐에 넣고 30분 정도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남은 시간을 구워주면 담백하게 구운 맛이 일품이고 치킨을 좋아하신다면 꼭 먹어봐야 할 초간단 굽네치킨 오리지널 버전이 완성입니다. 마시게 드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